신문기사로 보는 노동운동 이야기 120회째입니다. 오늘은 매일노동뉴스 1999년 7월 28일자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큰 제목을 보시면 지역의보 국가에서 50% 지원하겠다. 국민회의 이만섭 총재,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만난 자리에서 밝혔다. 저는 그때 민요총 부연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사진에 이렇게 나와있네요. 이만섭 국민회의 총재 권한대행이 총 2조원에 이르는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정부지원 50% 확충을 약속해 국구지원 정액 문제관심사로 떨고 있다. 이렇게 기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요총 전농 등 의료보험 통합과 조세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건강연대 소속 각계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혔네요. 지역의보의 재정에 50% 국구지원을 약속할 경우 추가로 1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그때 함께 배석했던 정세균 의원 얼마 전까지 국무총리였었죠. 정부가 재벌들에게 40조원씩 지원하는 마당에 의보험에 1조원 지원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가서 말을 한 겁니다. 이날 각계 인사들은 2000년 1월과 2002년 1월에 각각 예정된 의료보험조직통합과 재정통합 그때 당시만 해도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됐습니다만 이걸 하나로 통합하라 라고 하는 운동을 펼쳤는데 그때 배석했던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이 당론은 분명 통합 찬성이지만 시간을 두고 국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은 국민 동의라기보다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은 한국노총 소속이었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은 민요총 소속이었습니다. 민요총 지역의료보험조합과 민요총 각종 12사회단체는 다 통합을 주장했는데 한국노총 소속인 직장의료보험이 처음에는 반대했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이 한국노총의 눈치를 보면서 이 통합이 사실은 미뤄져 왔는데 결국 통합이 되었습니다. 노조도 하나로 통합이 되었고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건보공단 노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면담하는 날 당사 바깥에는 전국 의보험조, 주합원들과 심의사회단체 의원들 약 200여 명이 바깥집회를 하고 있었고 대표들이 당대표 권한대원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게 99년 7월 28일자 기사인데 98년 2월에 1기 노사정의원의 합의에 의보험 통합이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기 노사정의 합의 정신에 입각한 의료보험 통합이 차질없는 진행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세제 세정개혁입법을 오늘 9월 직업회에서 적극 추진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신문기사로 보는 노동동의학 120회째 지역의료보험 국고에서 50% 지원 관련된 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